어린이날 연휴 첫날,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생활용품 매장에서 인질극이 벌어졌습니다. 한 4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붙잡고 흉기로 위협한 건데 30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류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역 인근에 있는 3층 규모의 생활용품 매장입니다. 매장 출입문에는 오늘 하루 쉰다는 안내문이 써붙어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이곳에서 40대 남성이 갑자기 옆에 있던 30대 여성을 붙잡은 뒤 흉기로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매장에서 팔던 걸 집어들어 범행에 사용한 겁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한동안 대화를 시동하는 등 대치하다가 30분 만에 남성을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체포했습니다. 붙잡혔던 여성은 손가락을 베인 상태로 구출됐는데 당시 구체적으로 뭘 요구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과 피해 여성이 평소 알던 사이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소방대원들이 연기가 피어오르는 샌드위치 패널 건물 위로 연신 물을 뿌려댑니다. 오늘 오전 7시쯤 전남 순천시의 한 교도소 내부 장갑 작업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인력 30여 명을 동원해 20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쏟아져내린 철근과 콘크리트 더미가 차량을 뒤덮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반쯤 서울 강서구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 건설 현장에서 건물 지하 4층 바닥면이 작업 중이던 지하 5층으로 무너지면서 30대 작업자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과 구청 측은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현장 감식 등을 통해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